저는 집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 끝나고 장애자로 가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 같아요. 저한테 집이라는 공간은 그 정도의 정의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어렸을 때나 느껴본 듯한 포근함 정도로 어렴풋이 집의 느낌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 앨범은 꼭 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던 집처럼 가볍고 산뜻한 앨범 집처럼 아무래도 좋은 앨범 저 스스로를 위한 치유의 말들을 담아가면서 축축 가라앉는 무거운 말들이 아닌 노래 부르면 헐헐 날아가는 가벼운 말들 이를테면 행복이라는 말이라던가 그래서 우선 숙소에서 작업을 시작해봤어요. 여기는 제 집이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좀 산뜻해질까 해서요. 우리 둘은 잘 못하고 이 앨범은 그렇게 집에서 오후에 주로 창밖을 바라보거나 잠옷을 입고 침대맡에 앉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따라간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꾸만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그리워다가 아파하고 평소에 젖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포착한 제 모습 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쯤에 계신가요? 하루의 끝에 사랑의 뜨거운 눈물 끝에 도착하는 곳은 볼품없는 앙상함이 아닌 포근한 봄바람이 채워진 공간이길 바랍니다. 최정은 드리움 최정은 드리움 포근한 봄바람이 OutBит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